저도 요즘 호의인가 호감인가 되게 좀 헷갈리는 일이 있거든요. 오 누구야 누구야. 한 번 듣고 약간 좀 이게 호의인지 호감인지.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와요. 야 호감이야 호감이야 호감이야. 못 받았어요. 다시 전화했는데 막 되게 왜 내 전화 못 받냐고 막 서운함을 막 털어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막 나만큼 너 아끼는 사람 있냐고 막. 고백을 한다고? 딘딘 형이에요. 뭐야. 나야. 뭐야. 아니 거기서부터 느꼈어. 나만큼 너 아껴주는 사람 있냐. 여기서 갑자기 어 저거 내가 아는 멘트인데 누구지? 막 이러고 있었어. 그거 알아? 이 형 나한테도 그래. 아 그래요? 그래. 아 진짜 풀리는 놈이구만 이거. 큰 Neil. ư? 감사합니다.